여러분들 하이 룽! 하이하이! 자 유하 방송하면 보통 몇 명 들어와요? 방송하면 저는 이제 거의 3천명? 아니 4천명? 아 진짜요? 말 들어온 적은 뭐 만 3천명 정도 들어왔어요 아 대박 괜히 뭐 여자친구님한테 괜히 뭐 목걸이 선물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? 반지 선물해주고 짜란! 아이고 빗때문에 안 보이구나 내가 괜히 해주는 게 아니야 이 시청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? 준네 선물하는 거 봐봐요 후원 터줬네 후원 터줬네 순색깔의 채논이잖아 이거 너무 솔로구나? 나는 커플이라서 미안하다 어 뭐야 봄이라 욕 봄이라서 외롭구나? 난 안 외로워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뽀뽀 좀 해줘 너무 보우 子윤 슈퍼 encouraging 버니뱀 게임을 할건데 저 따라출 수 있어요 외로우면 지는거다 이 토끼 갖고싶다 어 일단 이 게임이 진짜 핫해 손에 손 팔로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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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커플들이랑 하면 안되는 게임이라고 해 서로 싸우고서 막 오늘 휘어질 수도 있어 우리 400일인데 지금 일단 한번 해보자고 어 깜짝이야 놀라라 뭐야 아 놀랬잖아 진흙들이 촬영했었어가지고 맞아요 분작 이래요 나중에 꿀잼 영상이 하나 올라갈거에요 진짜 개꿀잼 4세만 올라갈건데 님들 진짜 꿀잼일겁니다 진짜 기대해도 돼요 자 오늘 어쨌든 슈퍼머니맨 게임을 해볼겁니다 여자친구 오늘 함께 할거에요 반가워 여하 여하 여자친구 하이 토끼 남들도 연애를 1타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아니면 제가 핑크색 제가 핑크색입니다 아 나 노랑이다 노랑색이 이제 여자친구 아냐아냐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그게 히오스라고 들어가면 안될 그런 게임이 있어 일단은 일로 내려가면은 재방상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왜 발로 차 저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당근을 먹고 갈 내가 이거 짚고 올게 거기 있어 집어야돼 이거 내가 이거 짚고 갈게 어 잠깐만 나 간다 자기야 아 야 좀 가만있어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달도 따다줄 수 있어 까져 별 따준다고 하고 까져 까져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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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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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이다 자기야 우리 이걸로 뭐 해먹을까 鹿 안먹어 자 오케이 이러면 게임이 걸린 Syria krilliano 이기들 이렇게 당근을 얻어가지고 하는 게임이다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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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아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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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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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위로 올라갔다 나이스 딤플레이 으흠 역시 우리가 괜히 연인이 아니야 커플게임이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좋아좋아 사람들이 헤어지면은 10만 원 준대 아 .. 네 10만 원은 못 헤어지지 어 이게 이 당근 아기는 자기가sta 이렇게 위에서 탁 tão 잡아가지고 어허 그럴 말 하면 안돼요 올라와봐 오케이 손잡고 손은 손잡고 이거 이거 이거거 어이 they go 오오오오오 알아 Roll up 발로차. 발로차 한 번 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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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갈 수 있어 okay 아 이거 쉽네 자기야 엉덩이가 너무 너무 차이저 여자8com 잡어줘. 제발 내 잡아 주라고 내가 잡고 잡아가지고 아픈 띠용 자기야 내 잡아줘 것 같아 가만있어. ass. 안 떨어지지 자기야 내려가서 난 안들거야 구출해줄게 가만있 Said 제가 가만있어 가만있어 베냐기 가만있어? 어.. 자기야. 안 잡혀! 잠깐만! 잠시만, 염해나 뒤로 어딜 건드리는 거니? 기모띠? 어떻게 이런 게임을 야한 생각할 수 있니? 날 잡아줘. 알았어, 나 잡아줄게. 아아 하지마! 무슨 일이야? 아 잠깐만요. 아 가만있어. 아 얼굴 짜고 있어. 아하하하 외로우면 지는 거다. 점프해! 점프해! 너무 어려워. 진희때 님이 한번 해보실래요? 아 진희때 님 한번 해보실래요? 아 뭐 못기겠죠 이거? 제가 알기론 두 분 다 게임 실력이 장군 버리고 와? 어 단골 막 없단 말이야. 어? 띠용? 띠용? 엉덩이 괜찮아? 어떻게 이런 게임을 야하색까만 잘해. 니맨 님 여친 분 너무 예쁘고 착하시네요. 아 착해요 진짜 착한데. 감사해요. 안먹어? 기모티? 저한테 나빠요. 제가 왜요? 제가 뭐했는데요? 내가 뭘 했는데. 빠져! 죽고 싶어? 제가 맨날 어. 죽고 싶냐고. 띠용? 띠용? 오케이. 오케이. 아 여기서 잠깐. 오케이. 오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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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었다. 사귄지 오래됐나요? 지금 사벨이 넘었고요. 단미호님이에요? 아니요 단미호님 아니에요. 이거 우리가 1세즈 다 깼어. 다 깬 거 아닙니까 이거? 그쵸? 다른 것도 있네. 눈맵도 있네. 와 광산도 있고. 너무 재밌다. 근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짜증이 나. 힘들어. 야 이씨 누가 욕해. 욕하지마. 욕하지마. 욕하는 사람은 강퇴해. 맞아 욕하는 사람은 이제 아예 없애버릴거야.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지만. 내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. 어 맞아. 엄청 무섭다고. 인사 한번. 야 자신있어? 야. 욕하지 말라고. 밥 먹었니? 야 밥 먹었니? 이거 나중에 또 해요. 시간 나면. 맞아요. 데스매치 한번 해보자고. 이게 뭔데? 데스매치라고. 이거 맞나? 데스매치? 그냥 해봐 그냥. 재밌었죠 여러분들. 완전 재밌었네. 아 재밌었는데 이거? 재밌는데? 제가 또 다른 게임으로 준비해봤어요? 어 또 다른 게임 있어요? 네. 제가 또 마인크래프트. 제가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이니까. 탈출명 할거냐고? 아 맞습니다. 탈출명 할거야. 자기야 근데. 응. 왜 이렇게 발 냄새가 나지? 발 냄새 나와. 자기 냄새야 자기 입 냄새라고. 자기 발 씻었지? 아니야 씻었어. 빨리 봐봐. 아 미쳤나봐. 아 미쳤나봐. 아 미쳤나봐 진짜. 아 미쳤나봐 진짜. 아 미쳤나봐 진짜. 아니 확인 좀 해봐. 이게 뭐지? 어디서 나는 냄새지 이게? 뚜루루루루. 뚜루루루루. 아 땀냄샌가 봐. 아니야 내 땀냄새는 향기롭다고. 자기야 나게는. 나의 어떤 부분을. 좋아한거야? 돈 때문에? 돈이 어딨어 내가. 아 누가 술 마시면 일어나는데. 이게 술 마신게 아니라. 제가. 지금 더워. 어. 그리고 집중을 하거나. 좀. 이렇게 막. 이렇게 흥분하거나. 제가 얼굴 되게 잘 빠지게 져요. 자꾸 누가 욕하나봐. 여기 매니저 없어요 매니저. 어이 진흑대 유튜브. 진흑대씨. 강태리 형 부탁드려요. 진흑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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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이빨이. 뭐 낀거같이 나와. 뭐야 이거. 이빨 썩어서 자기야. 크로바퀴 때문에 그런가. 와 대박이다. 이제야. 우리 충치커플이네. 충치커플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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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에 뽐뽀. 충치키스 아니야. 충치키스. 충치 뽀뽀. 안해. 충치 뽀뽀. 나 그런거 안해. 택배 개봉해주세요. 하는데. 아 그거 택배 이미. 저희가 사진찍고. 아 여러분. 택배를 많이. 보내주세요. 네. 택배를 많이. 네. 해야지 뭐. 맨날 회사라면은. 택배가 하나도 안왔대. 어? 누가 이거. 직원분이 빼먹는건가? 아니면 내가 숨긴거일수도 있고. 어? 마인드 해야겠다. 나 근데 비싸. 나 시간당 2만원이야. 게스트비? 응 나 게스트비 비싸. 기안이 만나고. 거지가 됐어요. 기안이 꼬시는데.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. 어? 그리고 집중을 하거나. 좀. 이렇게 막. 이렇게 흥분하거나. 제가 얼굴 되게 잘 봤어요. 첫 데이트 한거. 김밥천국에서 했는데. 맞아. 김밥천국에서 했는데. 무슨. 맞아. 아 그거 기억하구나. 그럼. 여메님 여친분은. 여메님 방송하는거 좋아요? 아 좋아하죠. 맨날 프리하고 뭐. 제가 출근도 안하니까. 좋아하죠. 아 님들. 이제 앞으로 제가 종종 나올건데. 제 닉네임 좀. 정해주세요. 닉네임. 여자친구의 닉네임. 여메님 곤지암 보셨어요? 자기야 근데 있잖아. 그. 곤지암 보다가. 옆사람이. 코를 누가 곤지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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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? 다오자. 안 먹어. 기모티. 죽고싶어? 실외냐. 닉네임 추천하고 있다. 인여친. 소여맨. 겸둥이. 인여걸 어때요? 아 무슨. 인여맨의 인여걸이야. 진짜. 센스 더럽게 없다. 진짜. 진짜. 인여맨 괜찮은데. 인여맨. 그쵸? 오직어. 죽는다. 하수구. 하수구. 실완가요? 하수구.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.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제가. 피부가 너무 안좋아졌습니다. 잠을 못자가지고. 오늘 유튜브 조회수 몇 나왔을까? 볼까? 오늘. 오늘. 조회수 리액션. 또 울거잖아. 자면서. 근데. 여러분들. 그거 아셔야 돼요. 스토리. 제가 다 짰어요. 제가 짠 스토리들이. 인기가 많아요. 확실한. 제가 작가입니다. 이염앤. 그 상황극에. 아이. 삼 만. 아니면.